지난주였나요? 최근에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멈춤사고 저희도 뉴스에일라이브 시간에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춘천의 또 어린이 테마파크 레고랜드에서 놀이기구가 공중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개장한 놀이통산입니다. 레고랜드. 그런데요. 지난 5월에 개장하고 벌써 다섯 번째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많은 이용객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입니다.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인데요. 전망대 놀이기구가 내려오던 중에 중간지점인 21m 높이에 멈춰선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기구가 멈춰선 지점에 고가 사다리차를 연결해서 겨우 한두 명씩 구출을 하고 있습니다. 헬멧을 쓴 이용객들. 사다리차를 통해서 조심조심 구조가 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고립됐던 직원 2명 그리고 또 이용객까지 포함해서 모두 19명이었는데요. 2시간 만에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대처 방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한 지 40분이 지나서야 소방에 늑장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이용객들에게도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어봤죠. 바로 좀 이따 이용할 수 있냐. 그건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저희는 나왔는데 계속 멈춰있더라고요. 식사 하는 동안에도 계속 멈춰있고 119 9 9 이번 이 사고 발생에 대해서 레고랜드 측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게 점심시간 중이었던 게다가 다들 담당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걸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답인 것 같은데 사고가 난 이 레고랜드는요. 여러분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함께 세계적인 3대 테마파크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고랜드. 블록 장난감 아시죠? 레고.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테마파크인데 그 세계적인 명성에 무색하게 개장 두 달 만에 벌써 다섯 번째 사고가 났다는 건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월미도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디스코팡팡도 아니고 세계적인 놀이공원 파크인데 저런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는 게 좀 어이가 없어요. 새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었다면 이게 좀 노후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점검을 해가지고 좀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새로 만든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이거는 애초부터 설비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 의심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건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배치가 잘못됐다거나 혹은 인력에 대한 교육이 잘못됐다거나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놀이공원은 굉장히 즐거운 공간이지만 굉장히 또 스릴이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굉장히 이 설비는 안전이 중요하고 또 대응에서도 이제 안전에 관한 인력 배치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뭐 월미도에 디스코 팡팡 얘기를 했더니 뭐 디스코 팡팡이 그럼 사고가 많이 나는 거냐라고 PD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규모를 말씀드린 거였죠 그러니까 작은 사적인 규모의 놀이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인 테마파크의 거대한 놀이공원에서 이런 안전 점검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스코 팡팡은 재밌고 사고도 많이 안 난다고 합니다. 디스코 팡팡입니다.